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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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바 화이팅 나 손이 나오면 되겠어 정보하실 수익 이쪽에서 느껴줄게요 성민지 씨 이쪽으로 이겨 나이스 다가가 왔어 다행이들 오른손으로 반대쪽까지 누리면서 가야지 혼란 선물미 더 더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오른손으로 밀어 주면서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왼쪽 벌마 살짝 내려면 그렇지 한번 들어갔어? 나 이제 끌 수 있다고 두 명 넘치네 조금만 더 넣으면 돼 그리고 컨트롤! 좌우 컨트롤 하고 좌우 컨트롤 하고 손 나와야 돼 안 봐도 돼요? 거기 있으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오케이! 불러놔치고 사이즈 컨트롤! 무릎 계속 컨트롤 하고 들어야 돼 이제 마지막 중심 낮춰 위반 중심 낮춰 5학년이라서 복수정 공부할 때 희생이 나섰어요 동생으로다가 돌아갈게요 조금만 더 예약이 좋다 복수정 공부할 때 제가 30대방으로 대기세가 나섰어요 컨트롤! 계속 컨트롤 할 수! 좌우 컨트롤 할 수! 저한테 못 남아서 오오오오 잘 보셨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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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날리게 아! 아!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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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팔꿈치 내리고 팔꿈치 내리고 어! 어! 누구도 말했었습니다 이마 바닥만 네 길이 피자아 따라와 따라! 이거 안 쳐 따라와 흔들면서 흔들면서 힘들면 속지 죄송한데 여기 대기 움직이라. 아 좋아 좋아. 웨이트 한 번 더 쳐도 돼. 그렇지. 아 별 생던 소리. 한 번만 주자. 이쪽에 찍었죠? 태클 잘할게요. 태클 잘할게요. 태클 잘할게요. 태클 잘할게요. 아래. 더블해. 나이스. 너무 들어갔어. 태클 잘할게요. 태클 잘할게요. 유도. 유도가 왔어. 아까 그. 주시던 분이. 유도. 유도. 주시던 분이. 1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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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무릎 조금 가져봐.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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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